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앞으로 다룰게 파이썬을 그래피컬한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주소가 여기 보이는데 이걸 참고하시면 훨씬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접속해놨는데요. 이겁니다. 파이썬 GUI 환경에서 TKINT라는 모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콘솔에서 뭔가 결과물을 얻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보다 뭐예요. 그래픽 환경에서 입력도 받고 결과도 출력하고 이렇게 바꿔나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예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기초 사용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걸 먼저 설명을 하고 이걸 좀 익히고 나면 이걸 갖고 이제 실용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에 편리한 것들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도 해보고 실생활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GUI 환경인데요. 여기 코드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먼저 창 띄우는 것부터 하잖아요. 나중에 블로그 들어가서 디테일한 코드는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저는 바로 만들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주석 표시 해놓는 것은 블로그 조소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듈부터 임포트 해야 돼요. 임포트 그래서 이제 그래픽 환경에 많이 사용되는 TKINT라는 모듈을 이렇게 임포트 해주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창을 만드는 거예요. 윈도우 창 만드는 건데요. 윈도우 창 만들기 위해서는 변수명을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하고 여기다 equal tkint.tk 여기 보이죠. 첫 글자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고 tk 해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윈도우 창이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창에다가 뭔가 제목을 달아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타이틀 해가 쓰고 싶은 제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 창 크기를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윈도우 창을 W로 명명했죠. 제가 그러면 W.geometry라고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 이제 가로 크기 이 픽셀 단입니다. 가로 크기를 400 픽셀 그 다음에 소문자 X 해가 그 다음에 세로 크기 300 픽셀 이런 식으로 윈도우 크기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크기를 적당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행하면 창이 이제 바로 실행됐다 꺼지니까 뭔가 이제 윈도우 대기 창 대기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W.meinLoop 해주면 돼요.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윈도우 창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런합니다. 런하면 윈도우 창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물론 이제 창 크기나 여기 제목 들어갔죠? 창 크기도 이제 여러분들 원하는 크기로 한번 바꿔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인데 여기다 뭘 하나 배치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보통 이제 정보 출력할 때 사용자한테 뭔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게 라벨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라벨을 여기다 붙여넣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라벨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라벨 변수 뭐 LB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라벨은 또 이게 TKINT라는 모듈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 보통 위젯은 전부 다 첫 글자 대문자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라벨 이렇게 라벨 생성하는데 어디에 생성할 것인가 위치 위에서 만든 윈도우 창이 생성할 거니까 W라고 하고 그 다음에 라벨에 출력할 내용 텍스트 안에다 쓰고 싶은 내용 저는 뭐라고 할까요? 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텍스트 뭐 내용 뭐 이런 식으로 할까? 자 그리고 이 라벨을 만들었으면 이제 창에 배치해야 되겠죠. 물론 배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금 기초 과정에서는 팩으로 하면 지가 알아서 적당하게 배치를 해버립니다. 이게 팩이고요.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서 런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라벨이 붙었죠? 텍스트 내용 물론 나중에 이거 글자 크게 하고 색깔 넣고 이런 거 배울 겁니다. 지금은 기초 단계이니까 이렇게 라벨을 이렇게 붙여갈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튼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버튼 만드는 것도 비슷한데요. 버튼을 제가 두 개 정도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 버튼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tkint하고 버튼 대문자죠? 그 다음에 어디에 배치합니까? w 똑같죠? 버튼에 이제 표시돼야 될 글자는 텍스트가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클릭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또 배치해야 되겠죠? 어 그럴 때는 bt1 팩 팩 하면 되죠? 어 여기 있죠? 팩 자 이렇게 해놓으면 버튼이 배치된 거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어 여기 버튼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아무리 클릭해도 동작은 안 하죠? 이번에는 이걸 누르면 동작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껍데기 만들어 놨는데 이거 누르면 어 동작 지금 간단한 동작 만들게요. 이거 클릭하면 이 콘솔 사양에 뭔가 어떤 내용이 출력되는 거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를 눌렀을 때 이제 동작을 먼저 함수 형태로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 어디에다 만들었냐면 주로 위쪽에 먼저 정의되어야 되니까 우리 함수 만들 때 df 뭐 펑션 1 할까요? 펑션 1 이렇게 함수 만드는 거 해보셨죠? 여기에다 이제 동작 아주 간단하게 뭐 할까요? 프린트 애가 뭐 클릭이라는 글자를 출력하게 이렇게 해볼까요? 아주 간단하죠? 자 이런 동작을 어디에다 여기 버튼의 동작 동작을 이제 등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커맨드 커맨드라는 속성에다가 함수명 이렇게 적어주는데 함수 펑션 갈로는 안 붙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런 해보면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클릭 눌러볼게요. 보세요. 누를 때마다 여기 콘솔장이 찍히죠? 예 어 한번만 더 해볼게요. 버튼 하나만 더 추가해봅시다. 어 이번에는 버튼 2 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tkint의 버튼 하고 어디에 배치합니까? 마찬가지로 윈도우에 배치하면 되고 내용은 어 뭐라고 할 거냐면 종료 하고 이 종료 동작을 하기 위해서 또 커맨드 연결하죠? 마찬가지로 커맨드 연결합니다. 커맨드 하고 어 펑션 2로 할게요. 펑션 2 물론 여기서 함수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펑션 2 이렇게 빨간줄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 펑션 2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윈도우 창을 종료할 때 많이 쓰는 거 엑시트 하면 되겠죠? 엑시트 하면 이제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 줄이 없어졌죠? 그리고 버튼 2도 마찬가지로 팩으로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bt2 하고 팩 해주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런해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클릭 클릭 그리고 종료 누르면 윈도우 창이 없어지죠?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장 간단한 GUI 환경에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걸 이용해서 조금씩 유용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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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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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